음악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최우선 영단어 2000 시즌 3 오늘은 130일째가 되겠구요 오늘도 최우선 순위 단어 10개와 그리고 활용예문 10개를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구요 품사는 부사 뜻은 실제로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actually 실제로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구요 품사는 형용사 뜻은 재능이 있는 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he is 그는 a talented 재능이 있는 child 아이다 in math 수학에서 이때 math 하면 수학이라는 명사가 되겠구요 즉 전체적 의미는 he is a talented child in math 그는 수학의 재능이 있는 아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물건들을 on the table 탁자 위에 있는 즉 전체적 의미는 get your stuff on the table 탁자 위의 내 물건들을 챙겨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str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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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구요 품사는 형용사 뜻은 이상한 또는 낯선 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I 나는 heard 들었다 이때 heard 하면 hear 듣다 라는 동사의 과거형이 되겠구요 발음에 유의하실 점은 heard 가 아니라 heard heard 가 아니라 heard 나는 들었다 어 strange 이상한 noise 소음을 이때 noise 하면 소음 이라는 뜻이 되겠구요 outside 밖에서 즉 전체적 의미는 I heard a strange noise outside 나는 밖에서 이상한 소음을 들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b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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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구요 품사는 동사 뜻은 줄이나 끈 등으로 묶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bind 묶어라 the gift box 선물 상자를 with 뭐뭐로 a ribbon 리본으로 즉 전체적 의미는 bind the gift box with a ribbon 선물 상자 선물 상자를 리본으로 묶어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vill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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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구요 품사는 명사 뜻은 마을 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I 나는 grew up 자랐다 이때 grew up 하면 grow up 성장하다 자라다 라는 동사의 과거형이 되겠구요 I grew up 나는 성장했다 자랐다 in a small village 작은 마을에서 즉 전체적 의미는 I grew up in a small village 나는 작은 마을에서 자랐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w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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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구요 품사는 명사 뜻은 바람 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the wind 바람이 is too strong 너무 강하다 today 오늘 즉 전체적 의미는 the wind is too strong today 오늘은 바람이 너무 강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afra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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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구요 품사는 형용사 뜻은 무서워하는 또는 두려워하는 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don't be afraid 두려워하지마 무서워하지마 it's safe 그것은 안전하다 이때 safe 하면 안전한 이라는 뜻이 되겠구요 즉 전체적 의미는 don't be afraid it's safe 무서워하지마 안전하니까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이번 표현은 animal animal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구요 품사는 명사 뜻은 동물 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we 우리는 saw 봤다 이때 saw 하면 see 동사의 과거형 이 되겠구요 우리는 보았다 many 많은 animals 동물들을 in the Jew 동물원에서 이때 끝부분에 있는 단어 Jew 하면 동물원 이라는 뜻이 되겠구요 즉 전체적 의미는 we saw many animals in the Jew 우리는 동물원에서 많은 동물들을 봤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슈 슈 슈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구요 품사는 명사 뜻은 신발 한짝 신발을 슈 라고 하고요 우리는 보통 s를 붙여서 복수형을 사용합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wear 신어라 your 너희 socks 양말과 이때 socks 하면 양말이구요 이것도 s를 붙여서 보통 복수형으로 사용을 합니다 and 그리고 shoes 신발을 즉 전체적 의미는 wear wear your socks and shoes 양말과 신발을 신어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 나온 단어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세 번씩 읽어드리구요 여러분도 따라서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실제로 라는 뜻이 되겠구요 actu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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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재능이 있는 이라는 뜻이 되겠구요 tal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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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물건 물건들 이라는 뜻이 되겠구요 s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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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이상한 낯선 이라는 뜻이 되겠구요 str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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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줄이나 끈등으로 묵다 묵다 라는 뜻이 되겠구요 b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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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마을 이라는 뜻이 되겠구요 vill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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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바람 이라는 뜻이 되겠구요 w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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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무서워하는 이라는 뜻이 되겠구요 afra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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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동물 이라는 뜻이 되겠구요 anim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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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신발 이라는 뜻이 되겠구요 sh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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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나온 예문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역시 천천히 세 번씩 읽어드리구요 여러분도 따라서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실제로 나는 유명한 가수를 만났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Actually I met a famous singer Actually I met a famous singer Actually I met a famous singer 다음 문장은요 그는 수학에 재능이 있는 아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He is a talented child in math He is a talented child in math He is a talented a talented child In math 이번 문장은요 탁자 위의 내 물건들을 챙겨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Get your stuff on the table Get your stuff on the table Get your stuff on the table 다음 문장은요 나는 밖에서 이상한 소음을 들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 heard I heard noise outside I heard a strange noise outside I heard a strange noise outside 이번 문장은요 선물 상자를 리본으로 묶어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장은요 나는 작은 마을에서 자랐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문장은요. 오늘은 바람이 너무 강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장은요. 무서워하지마 안전하니까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Don't be afraid it's safe. Don't be afraid it's safe. 이번 문장은요. 우리는 동물원에서 많은 동물들을 봤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We saw many animals in the Jew. We saw many animals in the Jew. We saw many animals in the Jew. 다음 문장은요. 양말과 신발을 신어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Wear your socks and shoes. Wear your socks and shoes.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